부산시가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서는 싱가포르계 제약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에 R&D 센터 부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첨단 투자직으로 지정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R&D 센터는 올해 말까지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돼 첨단 바이오 신약을 개발, 상업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첨단 투자직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의 부지 임대료와 부담금을 감면해줄 뿐만 아니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